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먹을거리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증망이 나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 식용 곡물의 수입단가 지수는 2분기보다 15.9%, 사료용은 16.6% 각각 오르고 4분기 역시 2분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았던 2분기의 계약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여기에 다음달 추석까지 먹을거리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. 지난달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8.5%,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8.2%, 8.4%에 달했습니다.